회식 자리에서 회사 임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원이요. 사측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기는 커녕 해고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져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장관 기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 5월에 직장인 A씨가 회식에 참석했다가 임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 임원이 A씨의 가슴을 툭 칩니다. A씨의 가슴을 분명히 툭 쳤어요. 순간 A씨가 좀 움찔하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이 임원이 또 A씨의 손을 잡아 끌고요. A씨의 말에 따르면 임원의 행동에 매우 당황을 했지만 그래 실수로 스친 걸 수도 있지 하면서 처음에는 넘어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임원이 또 잔을 들었을 때 A씨가 함께 잔을 같이 해줬대요. 그런데 이 임원이 갑자기 A씨의 허리를 감싸면서 귓가에 대고 아까 왜 나한테 짠했어? 라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또 A씨가 다시 이 임원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으니까 귓속말을 하면서 이리 와라고 했답니다. 이 임원은 이후에도 A씨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손을 잡아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 이어갔다는데요. A씨와 이 임원이 평소 친하다거나 그런 사이도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앞에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성추행당한 직원 바로 신고했나요? 네, 바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직원이 갑자기 회사의 팀장으로부터 면담을 요구받았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회사 업무에 자발적이지도 않고 소통도 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기 어렵다 하면서 퇴사 공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여러 가지 비용도 꼭 필요한 상태고 이래서 이 퇴사 업무를 받은 퇴사 압력을 받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참고 있다가 성희롱을 당했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를 외부 업체의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성희롱이 맞았고 그래서 그 성희롱을 한 가해자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때 이 피해자는 정직 2개월을 받은 가해자는 가해자고 나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3개월 정도로 유급 부과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가해자와 다 분리되었으니 바로 업무에 복귀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유급 부과는 치료를 받는 날 6차례에 걸쳐서 5일하고 반나절만 유급 부과를 준 그런 상태입니다. 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가해자 정직 2개월입니다. 이건변호사님 징계 수위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는 좀 많이 경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 처분 다 올 당시예요. 본인이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랑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슴 부위라는 것은 성적 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굉장히 중한 부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징계가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이 경우에 이 가해자에 대해서 해고 처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도 안 됐어. 가슴이라는 굉장히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쳤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추행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 너무 경하다.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국영 교수님. 피해직원이 이제 3개월 유급호가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정신조 피해가 상당한데 이게 납득할 만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의 부문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즉 바꿔 얘기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낮은 것은 아니겠느냐. 즉 자신의 부하 직원이 3개월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 충격을 치유해 주겠다. 이 생각보다는 3개월 동안 그러면 대체 인력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회사가 또 내야 되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 또는 이것에 대한 시름. 이것이 먼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을 또 안 한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체의 부문 문화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성추행과 유사한 상황들이 과거에도 혹시 있었을 가능성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과거에는 이렇게 처리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기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함. 혹시 이것은 게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유약하게 되면 이것은 상사 1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이 회사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일정한 부문 문화의 작동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유승욱 교수님의 의심이십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참고해보도록 하겠고요. 장가 기자, 피해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서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건에 대해서 회사가 3개월 유급 휴가를 안 주게 된 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면서 3개월간 유급 휴가 안 주고 근무했던 데 대해서 배상금 605만 원을 회사가 지급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피해 직원한테 돌아온 게 해고 통보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꼭 해고를 했다고 할 수는 없을 수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자체가 상당히 못마땅함이 있었던 이런 양상은 아니겠는가. 그런 또 추정을 한번 해봄직한 거죠. 더군다나 특히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 봐라. 그것도 이메일로 통보를 하는 거 보면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또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적인 아마 평가도 사실 이렇게 제기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보복과 응직이라고 하는 조직의 힘, 이것을 한번 당신 당사자 한번 느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또 혹시 숨은 생각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고 본인 당사자는 지금 성추행 피해까지 당했고 또 조직에 의한 제2차 사실상 피해자화가 지금 된 것은 아닌가 이런 법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회사에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보긴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박상희 교수님, 어쨌든 이런 회사가 해고 통보를 했다면 피해자한테는 좀 2차 가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피해자는 지금 성추행 피해에 의해서 해고 통보까지 받아서 정신적 고통이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물론 회사가 업무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직원을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사실 회사의 판단이죠.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급했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있고 성추행을 받았다는 평가를 내려서 여기에 대한 배상 판결까지 받은 상태였고 성추행이 인정이 됐으면 이 여성 직원이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 직원이 좀 치유가 될 수 있는 어떤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성으로서 성추행을 당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경험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회사에서도 나를 내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두 번, 세 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머니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